1월 10일에 나랑 한번 공연 한번 해볼래? 아니 지금 뭐 하자는 저... 사람들 앞에서 노래 못해요 너 무대에 공포증이 있는 거야? 지방에 클럽이랑 버스킹 포함해서 딱 열 군데 쪽박을 치든 대박을 치든 야 괜찮아? All right, Mr. Box, you got something? 괜찮네요 야, 괜찮아? 뭐야? 유휴직 박스인가? 어쩌면 두려웠던 건지도 몰라요 내가 상자를 벗는 우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어제부터 한 끼도 안 먹었잖아 그리고 계약 아직 안 끝났어 일 arrogance 바oc을 두고 나랑 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